삼십육세 뱀띠 여자 사주 감정합니다. 기사연 경호월 신유일 기해시 대문수 이 신민인신계유 갑술을 을래 병자 정추 무인 기묘 경진대원입니다. 신유일주가 뱀띠 말달 닭시에 대지시에 태어났어요. 신유일주는 얼굴이 좀 미인이에요. 홈염살이야. 걸러 홈염이니까 양기비야. 김태희 장동건이 송중기 다 이런 신유일주 깔끔해. 금문 보석 다이야. 가공된 금이에요. 신금일주는. 가강강직해. 어른일이야. 어른일을 좀 한다니까. 사주의 금이야. 하나 둘 셋 개. 자식을 나타내는 물이 하나. 제물을 나타내는 나무가 없어. 일단 나무가 있으면 좋아요. 나무가 없어. 그리고 남편을 나타내는 화가 월지에 강하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토가 두 개가 있어. 천간이 다 토, 금, 금, 토예요. 또 일지의 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신약하지는 않아. 월지가 신간 신약을 떠나서 월지가 오하 여름에 태어났는데 천간이야. 물이 용신이에요. 식신. 그것도 나무도 없잖아. 물하고 나무가 용신이에요. 사주는. 뭐 그게 신약하지는 않으니까. 화도 도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급한 거는 물. 식신 제사를 시켜야 돼. 그리고 밤에 해 시니까. 뭐 해 자 이런 시예요. 그래서 시를 잘 타고 났어. 여름에. 여름에 밤에 태어나면 사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이 용신이다. 물이 용신이야. 보조 용신은 나무예요. 그래서 물과 나무가 되길래. 집에 물을 놔두던가 나무를 식물을 키우면 줘야 돼. 물을 많이 줘야 돼. 집에. 물은 숫자는 인류, 검정색, 북쪽, 겨울, 미음, 비읍이 되길 하고 나무는 사주상에 나무가 오면 좋죠. 또 신약한 사주는 아니 신강이야. 천간에 다 내하고 같은 세력이야. 그래서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색, 동쪽, 봄에 대기를 하고 기역, 기역, 쌍기역이 대기를 합니다. 격국은 편간께요. 월지 편간이야. 편간은 직업상으로 복잡한 대인관계, 건축업, 청부업, 조선업, 여장구약, 굴축굴축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간은 왕강, 투쟁, 선거, 강강의 장군이야. 장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뭐 4, 5 이렇게 하구에 정간, 편간이 있어요. 남자가 둘이야. 할아버지 자리에 연주에 정간이 있어요. 집안이 양반이야. 정간은 내 남편이야. 편간은 내 애인이야. 남자가 둘이 있다니까. 이것이 이제 정간이, 정간은 좋은 거에요. 애교가 다정하고 합이 딱 돼 있어. 그래서 합간유살이 형성돼 있어요. 합간유살. 사주가 정간과 편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선혼잡이라는데 합이 되면서 좀 기격을 변해서 식신이 도우면 사주는 좋아지는 거에요. 물이 도우면 사주는 좋아진다. 대부분이 초년에 이렇게 물이 도왔어요. 12세 임신이 물이 도왔어. 22세 계유 대문이 식신이 도왔어. 그래서 비견이 식신상간의 성한은세고 이래서 초년은세는 나쁘지가 않아. 그리고 또 42세부터 어뢰, 병자, 정축이 다 물이야. 그 대문이 잘 도왔어요. 대문이 잘 도왔어. 대문이 나쁘게 도온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은 뭐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건 뭐 신유술이 검은이니까 신약한 사주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음세가 좋아지는 것은 42세부터 어뢰, 병자, 정축이 이 대문이 돌아오면 제일 좋은 거에요. 재성과 식신, 식산, 재성, 간선혼이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 42세부터 대가 나고 지금은 32세 갑설대원은 정제 증인이요. 그래서 이 대문은 또 나쁘지가 않아요. 재성운이 도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원은 괜찮아요. 그리고 말년에 가면서 역마가 있어요. 역마가 있기 때문에 많이 움직인다. 움직이는 데 뭐 하여튼 양반으로 움직여요. 도와가 있네. 도와가. 평간도와야. 그래서 홍념살도 있고 해가지고 연예인사죠. 예술가. 음악, 무용, 배우. 그런데 복력이 없어. 평간도와야. 평간도와 약간은 병이. 도와가 병이 인기는 보통이고. 일단은 뭐 중말년 가면서 중년으로 가면서 또 계유 때문에 식신, 비교는 22세부터 굉장히 운세가 좋아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장성살이 도우면서 홍념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최고로 갈 수 있어요. 27세 이후에 묵묵현배하고 높은 배서를 올 수 있어요. 홍념이 되게 장성살이야. 근력도 와라. 그래서 22세부터 인기는 제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 12세 되면 좋은 편은 아니야. 상강, 급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병동이 있을 수 있고. 22세부터 완전히 식신, 비교는이고 장성살이 도우면서 최고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36세인데 지금은 정제, 재성운이니까 좋아요. 운세가 굉장히 좋은 운세가 있습니다. 원래 갑진유는 정제, 정민인데 진유 합되면서 좋아요. 굉장히 좋아. 운세가 좋아. 작년보다 좋아. 내년의 37세도 을사되면 또 편제증간인데 굉장히 좋아요. 올해의 내년은 계속 좋아. 36, 37, 38도 좋아요. 39세입니다. 자 내년의 운세는 굉장히 좋은 운서도 나쁘지 않아요. 봄매는 4월달까지 젊은 운세입니다. 병인 2월달은 정관, 정제니까 굉장히 좋은데 하여튼간에 남자친구하고는 다툼이 있고 봄매는 봄여름에 운세가 좋고 원래는 운세 나쁜 편은 아니에요. 병관이 뭐 식신이 상관 시주를 잘 타고 났기 때문에 식신역한을 하고 식신역한이 되니까 괜찮은데 뭐 신강하고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도와있고 흥염살이 있고 경우도 뭐 그런대로 괜찮게 도왔어요. 32세부터 이제 젊은 운세니까 평관이 뭐 그냥 병이니까 항상 남자가 퇴시한다니까 사주는 도와가 있기 때문에 사일주삼아 인기가 많아요. 인기 먹고 사는 사주입니다. 이렇게 나오세요. 궁금하신 점 점점 남자가 퇴시하게 되었고 인기고 지当자가 나왔덤 공동 신중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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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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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